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번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효 그럽니다 그 무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흐르기 없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누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첫 계약을 맺었어요 무효죠 근데 본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걔가 유효인가요? 그건 될 수 없어 무효는 그냥 내비둬도 무효입니다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의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리드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효는 성립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계약은 안 된 거예요? 입을 확 성립이 되어 있는데 효력이 전부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습관에 됩니다 나중에 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랑을 보고 내 남편 아니네 하고 지나가요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내 남편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누구세요? 그런다고 나중에 무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확정적 뭐가 있는 거예요? 무효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이렇게 이 유동적 무효는 지금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인데 우리가 보통 무효, 무효 할 때는 예를 말할까요? 예를 말할까요? 위에 거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동적 무효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는 해석을 한번 해볼래요? 유동적 무효니까 움직이는 무효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유효라는 거, 무효라는 거 지금은? 지금은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유효가 됩니다 이런 멘트죠 이거 알아듣나요? 지금?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유동적 유효라고 해볼까요? 유효 유동적 유효 그럽니다 이거 뜻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은 뭐가 돼요? 지금은 유효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대요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 유효이지만 취소하면 소급 무효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지금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 지금은 유효이다 유동적 그런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유동적 이런 의미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두 가지 하나가 뭐였냐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이 취인하기 전까지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죠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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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취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동적 움직인다는 말이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 전입니다 허가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안 얻었어 그런데 거래 행위가 있어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나중에 허가를 얻으면 유효, 소급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유동적 무효인데 예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활부 매매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옷을 샀는데 3개월 활부로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고 다니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가볍게 은행이에요 은행이에요 활부금을 더 완납하기 전까지는 은행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런데 활부금을 다 냈죠? 그럼 그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지 그 전제예요 그 전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를 나타낼 때 그 활부 매매를 가끔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확정적 무효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뭐였냐면 일부 무효 법리 일부가 무효일 땐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전부 무효 그런데 예외로 일부 무효 법리가 따라갈 수 있죠 전제 조건은 두 가지 하나 뭐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너무 빠른가요? 저번 주 했던 거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환에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불공정 법률 행위 불공정 법률이 매매대원 과다로 전환시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판례 세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 무효행위 추인은 소금 유효인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기억나죠? 나만 아는 건가요? 무효행위 추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안 해놓고 왔다고 토지거래 허가를 이걸 중개사법에서 이걸 배울 거거든요 실무 쪽에 제 뒤편에 가서 배우면 다시 오시면 돼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식처럼 외워 놓으면 되니까 이게 취소를 내가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취소를 한번 봐 볼게요 취소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건데 여기 취소에서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취소 사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19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진짜 좋은 거죠 미성년자에게 집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부자였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의라고 미성년자가 자기 집이더라도 명의가 자기 거라도 팔아먹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누구예요?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그 친권자 법정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문 규정을 뒀어요 5조에다가 우리 션범위가 아니니까 민법 5조에 있는데 둘이 동의도 안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5월 1일 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일단은 유효인 거예요 이게 유효란 말이야 유효인데 나중에 뭐예요? 부모님이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 이 나쁜 새끼 왜 동의도 안 받고 1억짜리 집을 5천에 팔았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누구한테 의뢰계 가서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하고 주민 민증 가지면서 뭐라고 그래? 나 이거 계약 취소할 겁니다 민법 제5조에 규정돼 있어요? 하고 취소를 해버립니다 이 취소는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뢰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의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직면인 거야 미성년자로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5월 1로 간다 이걸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걸 뭐예요? 법률행위시부터 법률행위시부터 무효가 된다 계약시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취소 이거 맞죠? 그럼 이건 어때요? 취소할 때부터 취소할 때부터 할 때부터 OX? 이건 X고요 그때부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에서 아이러니하게 10문제가 나오면 답이 5개가 여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럼 법률행위시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시부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취소할 때부터 그러면 안 되죠 소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들 문자가 다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취소가 되면 소급해 가는데 취소가 뭐예요? 그럼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뭐가 돼?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해 되시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내미가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3억에 그럼 실제는 이게 옛날 사대부에서는요 우리가 양반양반하지만 얘 죽습니다 그렇죠? 이 나쁜 새끼 왜 1억짜리를 3억에 팔아? 상대방이 얼마나 그걸 손해를 받겠어? 하고 해처리 올려가지고 막 두드려 패죠 이게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어메 잘 팔았네 다 컸네 그렇죠? 도덕관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지 그렇죠? 1억짜리를 1억에 팔아야 되는데 왜 3억에 팔았어? 그렇죠? 그럼 야단치는 것을 미련스럽다고 그래요 부모는 그게 미련스러운 게 아니거든 빨간 불 켜지면 안 지나가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유돌이가 없어? 어? 너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따라 말에 유의성이 가는 거지 이게 그럼 원래는 남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그래요 잘했다고 1억짜리 3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이건 취소했지만 그렇죠? 취소를 안 해버린다 다른 말로 고급지게 이걸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취소권의 뭐라 그래요? 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소권의 포기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여기 유동적이었던 애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뭐요로 바뀌어요? 유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확정적 유유 그러면 무효는 한 범위는 영원한 무효잖아요 그런데 취소는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추인이 돼가지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취소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무효가 양이 많겠어요? 취소가 양이 많겠어요? 둘 다 많아요 유동적 무효 때문에 이게 그런데 한 문제씩 배정이 돼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 시험은 두 개 섞어요 취소 파트하고 추인 파트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모든 교과서는 취소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인을 설명해요 이 순서 패턴이 알아듣죠? 그런데 시험은 섞어요 그냥 자 그럼 돌아가 보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감각이 올 거예요 일단은 뭐라고 해요? 취소는요? 유효하게 성립된 그렇죠?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 모르겠다 그럼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 마트업 65페이지 기본서 보는 사람은 여기 보면 돼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도 나도 들고 있긴 하지만 이 기본서 양이 갈 때 설명을 하고 줄을 치거든요 다 동그라미 치는데 집에 가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균형인데 이게 그렇죠? 이게 그게 참 맹점인데 옛날에는 기본서를 다 봤다고 하거든요 왜? 요즘은 잘된 책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얇은 책들이 없었어요 만들어질 않았어요 나도 10년 전에 강의를 해봤지만 선생님들이 게을러요 그냥 만들기 싫다는 거야 기본서에 있으면 기본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런 책들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계약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뭐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치소권자가 보이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치소권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치소권자가 정해져 있고 3대방도 정해져 있어요 140조가 조문회가 아예 치소권자의 치소라는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언제부터요? 소급 쪽으로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죠 소급 무효인데 여기가 혹시 그때부터 무효 그때부터 아까 무효 그러면 X가 돼요 아니면 치소 한때부터 한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치소에서 가장 답이 많이 되는 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자 그래서 여기는 유동적 무효 이거 유효입니다 고쳐져 있죠 거기? 유동적 유효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 소급이 되는 거니까 이거 소급이란 말이잖아요 법률 행위시는 뭐예요? 계약시부터 계약시부터 다른 말로 계약시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멘트 엄청 잘 나왔다니까요 자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 누구예요?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 여기에 재착사강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재착사강이에요 재자에서 한번 쉬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먼저 해볼게요 잠깐 먼저 설명해 볼게요 쓰지 마세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근데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이유를 배반적이지는 하지만 뭐 해야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제한 능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차고를 당해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당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강박을 당해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착사강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거 해볼게요 지금 의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팔았냐 병이라고 합시다 병인데 얘가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성년자가 이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취소를 누구한테 해요 지금? 을한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돌아와야 되죠 부당이득이니까 그럼 이 취소를 누구한테도 선이 3자 이 선이 병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주장할 수 있냐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즉 선이 3자는 보호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 된다고 이걸 절대적 취소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건 근데 차고나 사기나 강박 기억나죠 109조 110조에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취소했죠 근데 이게 지금 넘어왔죠 누구? 선이 병에게 그럼 얘는 10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선이 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차이점에 그래서 제 작사가 이렇게 여와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4개밖에 없으니까 취소 사유가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누구에게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선이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취소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장 이거 보호 안 대항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릴까요? 동그라미 칠까? 이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의 입장은 주장을 해야 안 해요 나 선이야 나 보호돼야 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착사강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알아듣죠? 그래서 이걸 애울 때 이렇게 열이 나냐 재착사강 재착사강 이렇게 애우시면 너무 안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애울 때